가짜돈 그거 가짜돈이에요 가짜돈 가짜돈 재승진 그만 괴롭혀 이 ㅅㅂ새끼야 인사에요 방금 너 돈 뺏어 갈라 그랬잖아 문상품권 뭐라 하니라 나 돈 한 번 보잖아 누가 줬어 이거 이전 직원들이 먹어서 친구가 돼 생일 때? 우리가 진짜 ㅈㄴ 좋다 근데 회사 통해서 나간 거 아니야? 결국은? 아니죠 이건 한꺼번에 준건데 아 자꾸 재승진 세베가 저 새끼 책상에는 또 세베갔어 방금 아 500원짜리 주세요 아 주세요 안 세베어 이점 표현만 해 나 진짜 아니면 500원짜리 아이스멀 할래? 진짜 맛있겠다 개승 재승은 편집할 거 바쁘지? 네 그래 야 야 일로와봐 미안하지마 처음짜리 깨졌어 미안한데 재승은 망상품권 긁어서 원신적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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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가 재승을 그냥 대놓고 할래 하하하 그냥 몰카 말고 너가 대놓고 재승을 잡고 있어 내가 긁어가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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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소하네 진짜 이거 잡는 걸 뭔가 몇 명이냐고 썸맨 줄어내 너나에 갔던 거 썸맨 보폴로 보호선을 줄어내 하하하 젊음 썸매일 하하하 вращ Mandalorian 아 나 안 해.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 저 그거 안 해요.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니 왜 도망가.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진짜 이상하게 아니 진짜로.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니 아니야. 아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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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 왜 이래.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니 썸네일 찍는 거라고. 아 썸네일 찍는 거예요 진짜로. 가만히 해! 재승이! 재승이 자 이거 먹으러 해! 아 오케이! 안 돼! 안다 했었는데 오케이! 안 돼! 뭐야! 뭐야! 데려가 하면 헷갈비 아 개새끼야 이거 아니잖아! Equo 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야 그거 빨리 뿌려 그냥! 없어 없어 현상 단독에 문상 만원을 뿌렸습니다. 빨리 가입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4개가 아니잖아, 병신아. 아 뭐해? 병신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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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으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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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야. 아웃! 나랑 비동이랑 최승이랑 최승, 화이슨, 통과자. 오케이. 인정? 최승 인정? 오케이. 비자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비자 아니야? 됐어. 제일 비싼 걸로 몰라. 제일 비싼 거 사줘. 최승이 거의 쏘는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최승이 만원에서 더 가니까. 누구 돈을 사는 거예요? 카드 줘봐. 최승이 잘 먹을게. 왜 잘 먹어요? 최승이 사는 거잖아. 아 이게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8,000원 나왔어요, 승. 됐는데. 2,000원 쏘였라. 죄송하다. 아니, 사실 따지면. 제승이 손으로 보면 18,000원이야. 왜요? 왜 18,000원이야? 제 카드로 했어요? 제 카드로 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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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 있어? 이게 제가? 뭐야? 뭐야. 정전이냐? 정전이냐? 정전이. 새로운 개냐? 새로운 개냐? 새로운 개냐? 아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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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난다. 아 대단한 것 같네. 거기다 돈 함부로 놔두면 어떡해. 200원 남았잖아. 돈을 함부로 놔두면 안 된다. 지갑을 함부로 두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갑을 함부로 두면 안 된다. 지갑 남았다. like this. må breg. 나 왜 코어? 제리 다 올 것 같아. 오어. 나이스잖아. 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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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놓였네요 와가지고 마 수 стар 아우 더러워 저거 못먹겠다 아 삐졌다 삐졌잖아요 아니 너 자리에 놓고 가지 않기로 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놓고 갔길래 버려본 줄 알았지 나는 라지 먹어야지 수경님이 사는 거예요? 네 아 너 뭐예요 아 없어요 저 진짜 이렇게 아 이거 아닌가 해 타라 왜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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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잤어 아 안 잤어 타라 아 사 왔다 인가요? 흔댔 그게 소리 안나 그 뭐야 근데? 이어폰이야? 새 거야? 새 거 아니야 아니 이어폰인데 왜 이렇게 왔냐고 아 식으로 물 쓰고 아 illegal 아 사실dom화 bash G1 아니 이건 뭔데? 회사! 회사 제가 공부했네 아니 결단하고.. 원술로 손을 걸어가는 거 근데 이어폰이 월 이렇게 많이냐고 이게 진 이어폰이야? 네 깃들은 거 너무 많아 아아악! 안전해 줄게. 안전해 줄게. 안전해 줄게. 왜요? 넣었어? 시원히 넣었죠?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여기 있네. 아이씨 뺏어야지 멈춰. 뭐야.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저녁에 마신 건가. 헐. 헐 못 치는다. 헐. 헐, 뭐지? 이거 무슨 소리 했나. 히히히히히. 에에. 오오. 오오. 개트로가 아무러 좋았나. 아 시각 끊으라. 어 뭐야 이거. 봐봐. 펄자리 봐봐. 흔히. 흘리를 중!" 뒤로 배반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잘 챙기라고 진짜 야 이거 떨어져가지고 네가 그냥 숨어간다 누구까지 들어가니까 했어 내가 여기서 사줄게 뭐 먹을래? 같이 갈래? 하나! 나가야 돼 그래? 재생이 사는 거로 생각할게. 뭐야? 이거 다 잊지 않아. 수상한테. 이거 계란 카드 결제 카드 어디 갔어? 무서워.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 이거 없어. 왜 진짜 없나? 그 카드. 빨리 주세요. 아 이거 진짜 긁어주는 카드예요. 어 이거 찾아봐. 아 지금 월낙 통장이라고요. 너 팬티 벗어? 팬티 벗어 알겠어? 진짜 주세요. 없어. 조용히 없다 이거. 야 잠깐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다고요. 없어 없다고요. 없다고. 없다고. 진짜 없다고. 네? 인사해 구현. 없다고요. 왜? 안녕. 인사해 지지 빨리인데. 착한 사람한테 난 반응을 많이 하세요.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해줘. 어디 갔어요? 빨리 카메라 나이잖아요. 저도 몰라요. 신사람들 손이 너무 빨라서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왜 신선이야. 카메라도 못 잡아서 어디 찍혔겠지. 영화한테 잡았어? 딱 꺼내버려가지고. 뒤디람을 하고 있는 순간. 고니가 바로. 내 치가 오겠어. 다 미쳐라. 다 미쳐라. 아 이렇게. 사람이 점점 멍청해져고 아냐. 아니 미쳤는데. 오 더. 어필 빠졌다. 여기서 다 벗어주세요. 벗어줘 봐x2 아휴. 얼른 상대는 뒤디라마. 뒤디라마. 우리 애인한테 뒤디라마. 우리 애인한테 뒤디라마. 호미는 이상한데 지금. 아니요. 봐봐. 아니요. 우리 애인한테 잘 숨었나 봐봐. 진짜 숨었나 보라고. 어디라고 마이냐고. 아이고. 아이고. 타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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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데? 여기 다 있어. 오오오. 어디냐고. 어디 있는데. 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에서 모르겠어? 카드 없다고 나한테 나한테 닦고 있어 죄송합니다 카드 소중히 해? 카드를 소중히 하자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있다 있어 봐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이제 여기까지x2 진짜 여기까지x2 진짜 여기까지고 마지막 손해라고 찍자 어 저 어디고 제가 이쪽으로 찍을게요 저도 찍을게요 조심히 찍을게요 전화가고 해봐 제가 엄청 쓰러워? 무슨 지가? 무슨 지가? 무슨 지가? 언제 아니 언제 진짜 이건 진짜 몰랐어 뭐야? 안 죽겠다 뭘 눌렀어? 장난하지 진짜 언제까지 아니 근데 썸네임 진짜 찍어야 돼 또 찍어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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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되잖아 잘 죽어야 돼 뭐 어떻게 한다고 진짜 지금 다 어디서 해 어 제현님 제현님 지갑 가져간다 아니 야 가봐 어디까지 가! 어디가! 어! 여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와! 뭐야! 뭔데? 뭐하는지? 이게 지겹대로 춤아서 뭐해? 저기.. 지갑 떨어뜨린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일단 진정하고 와봐 재현이가 저한테 앉아버릴게요 앉아버릴게요 아니 근데 같이 했는데 왜 재현이한테 만드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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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